이번 시험 만큼은 꼭 혜영이 이겨야 되는데... 저 그... 오늘은 뭘 해도 어색하네요. 네... 아 그 혜영씨 저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세요. 전 여기서 핸드폰 보고 있을게요. 아... 망했어. 어... 그... 사실... 응? 사실 뭐? 사실 그... 우리가 만난 게... 그게... 나쁜... 혜영아! 내일이 시험이시라고... 네... 제가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데... 어때요? 한번 마사지 받아보시겠어요? 어때요? 시원하시죠? 네... 괜찮네요... 배신자... 그거 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 혜영씨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네? 여인으로 한 번... 밤 dar아텐ất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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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